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내일 지난 4년간의 파행을 딛고 입법위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개신교계 최초로 추진되는 목회 세습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이 최근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선거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단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감리교단이 교단법 손질에 나섭니다. 감리교단은 본래 경련제로 입법위회를 열어 교단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심의, 의결해왔지만 감리교 사태로 5년 만에야 입법위회를 다시 열게 됐습니다. 이번 입법위회의 최대 관심사는 개신교 최초로 추진되는 목회 세습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입니다. 감리교단은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해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고 담임 목사의 사위나 며느리 등 가족들도 세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한국교회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교회 개혁의 상징으로까지 대두되는 목회자 세습 방지법의 통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의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최근 후보자 자격 논란을 빚은 감독회장 선거와 일부 연회감독 선거를 중지하라고 가처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선거법 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본부는 감독회장 선거를 비롯해 서울남연회와 동부연회 선거 일정을 새롭게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선거법과 1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선거법 개정안 사이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법 의회에 이 가처분이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나도 지금 상당히 지금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거법 가운데는 선거권자를 모든 정회원으로 확대하는 안 피선거권자가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형의 실효 후 10년이 경과한 뒤에는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안 등이 쟁점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감독회장과 감독 후보자 자격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던 부당금 납부 문제에 대해서는 4년 동안의 각종 부당금 완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안감리회 제29회 입법 의회는 대의원 4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리며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집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